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총선 당선자들의 행보가 더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 이미 지역 활동을 시작해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당선인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창원 성산구 강기훈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성산구 곳곳에서 강기훈 당선인을 봤다 이런 목격담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지역민 바람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20일 때 국회를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사회자의 말씀처럼 아마 우리 시민들이 좀 절박하고 긴박한 것 같습니다. 제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6월 1일부터 국회의원 신문으로 임무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또 바람이 있는지를 소상히 듣는 시간을 당선되고 나서부터 한 달려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하면 의회에 가서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저에게 따뜻한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지역이 오늘보다 내일이 희망이 있고 누구나가 열심히 노력하면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구를 꼭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살기 좋은 성산구 희망찬 성산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 그 감사에 보답하게 해서 더욱더 노력했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선인의 의혹이 저도 참 느껴지는데요. 이번 선거가 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여야 대립 또한 치열했는데 치르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는지 심정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00석 중에 저희 미래통합당이 103석인가요? 이래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아마 180석 가까이 이렇게 얻은 걸로 되었습니다. 참으로 국민들의 아주 냉혹한 판단을 엄중히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이 심판을 제대로 경제 실정이나 경제 정책에 대한 그런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선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또 외교 모든 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아쉽고 또 굉장히 힘들었던 선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경남 지역 분들께서는 통합당에 많은 기대를 거는 걸로 또 보여지거든요. 강 당선인 별명이 마당쇠 이렇게 들었는데 본인께서도 마당쇠라고 많이 부르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에 많이 드시나 봐요. 아마 제가 2012년도 19대에 처음 국회에 입문할 때 제가 마당쇠 강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당쇠의 사전적 의미는 주인이 식이면 식인들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제가 입문하기 전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세간의 평들이 너무 자기 보신 위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렸고 또 눈살 찌푸른 일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주인인 우리 성산구민 또 국민들의 명령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마당쇠의 사전적 의미가 주인이 식이면 식인들어 한다는 뜻에서 저는 우리 성산구 주민들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자 하는 저 나름대로의 각오를 다지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4년 동안 가락한 성과도 얻었습니다. 저는 초선할 때 외국 여행도 안 가겠다. 골프도 안 치겠다. 성용차 뒷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런 내 나름대로 어떤 실천 등목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 성산구와 또 국화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보험사를 좀 더 잘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 이 마당쇠의 별명을 가지고 또 활동하면서 저의 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자극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이제 재선을 들어갑니다마는 지금은 닉네임을 홍길동이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마당쇠에 처음 들어갈 때 입문할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생활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홍길동이면 이제 앞으로 성산구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선거운동 당시에 지역민 속으로 참 많이 다니셨습니다.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 격려의 말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선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라든지 행사가 거의 지금 전면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어떤 PR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창원의 대표되는 이제 어떤 자전거가 누비자 아니겠습니까? 누비자를 타고 동네 한 바퀴 저 나름대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겠다는 뜻으로 누비자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곳으로 해서 각 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주민들 만나기도 하고 학생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에는 될 기다. 돼야 된다. 꼭 돼라. 뭐 이런 말씀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돈 주고도 마스크 못 사는 나라. 이게 나라가 나라 좀 바로 좀 세워라. 뭐 이런 우리 또 주민들 이야기도 참 머릿속에 남습니다. 아무튼 그런 염려 덕분에 제가 되었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감아낼지 담아낼지 걱정이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때 외쳤던 그런 목소리들을 기다만들어 더 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또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하신 공약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구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당선인의 공약 관련해서 짚어볼 텐데요. 당선인께서는 탈원전의 부정적인 입장이십니다. 아무래도 지역구에 창원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또 두산중공업이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 그리고 관련 공약들 이 자리 통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원전 부분은 국가적인 아젠다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원전이 정말로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은 기술만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관산업이라 하면 뭐 전기, 에너지, 항만, 철도 뭐 이런 것이 기관산업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건강에 이루는 기관산업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전의 문제가 있고 위험요소가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어떤 부분을 해서 생산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논의를 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래기라든지 수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원전을 신한울 3, 4호기, 또 고리 5, 6호기 이런 부분을 갑자기 중단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두산중호의 원전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산중호의 신한울 3, 4호기 중단을 위해서 지금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강제 휴업을 400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두산중호의 원전 관련 협력업체가 285개 업체에 한 3만여 종사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길거리에 내몰릴 행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요. 원전 부분은 점진적으로 또 탈원전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을 싸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기술자들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에 그렇게 신한울 3, 4호기를 준비했던 투자를 했던 업체나 또 그게 고용됐던 우리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을 봐서라도 신한울 3, 4호기는 좀 재속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또다시 가스 터빈으로 가스 터빈 에너지 생산으로 간다면 점진적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단절되게 되면 투자에 대한 해수 부분도 기업에 부담이 되고 또 고용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창원경제의 직격탈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한울 3, 4호기는 재개되고 원전에 관련된 정기 생산은 앞으로 번 장계를 보고 장기적인 숙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당선인께서는 창원 지역에서 꽤 규모가 큰 자동차 부품업체를 또 경영하셨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체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이 든가요? 이게 한 가지 문제는 아닙니다만 크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소속제도 성장론 있지 않습니까? 소속제도 성장론의 실질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요. 이제 건강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죠. 한 1, 2년 사이에 30% 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 그 다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뭐 이런 큰 이제 이런 갑자기 단시간에 임금을 30% 올림으로써 그것을 지금은 이제 원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제중원가에. 그래서 수출에 수출 경영이 이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무하고 있던 그런 분들에게 임금이 가중하게 부담됨으로써 업주가 사실은 폐업을 하게 되고 또한 두 분을 고용하던 것을 한 사람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영의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있지 정부 작업으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의 기업이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항구적인 직업을 가지는 부분에는 기업에게 어떻게 하면 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냐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저도 기업하면서 참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떤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업이 충분히 그게 완충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점진적인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것은 기업에도 큰 부담이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최저임금의 수혜자들이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업종별로 또 어떤 업태별로 이게 사실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으로 52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종 업종에는 좀 더 앞으로 시간을 두고 5년, 10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프레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전부 다가 그냥 52시간에 묶임으로써 특수업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기업은 대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소상공 자영업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타결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이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최저임금을 깊게 상승하는 이 부분들도 업종이나 또 업퇴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도 이제 급료가 다운 줄어들고요. 또 일자리는 또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최저임금 또 오름으로서 주 52시간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으면 그런데도 업주가 고용을 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선인이 언급한 창원경제 발전과 산업 개발 내용 중에 보면요.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산구가 재료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원으로 또 승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선인 공약의 추진체가 될 거다. 이런 기대의 목소리들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같이 좀 꾸려나갈 예정이신지. 네, 무엇보다도 저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창원경제를 좀 살려달라는 것이 우리 성산구 국민들의 바람이고 우리 창원시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특히 두산중공원전 관련해서 창원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인 우리가 창원공단은 제조업입니다. 사실 제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제조업이 없는 사실은 일자리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우리 제조업인 기계, 조선, 원전 이와 같은 부분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새로운 신선장 농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야 이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4차 산업 혁명이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AI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부분은 아마 4차 산업 혁명의 최후 근간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자율주행차 시범 도시를 통해서 그런 신선장 농도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창원이 70년도에 창원과 산업단지로 조성될 때 직선거리 13.5km라는 아주 참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범 테스트하기도 적격하고 또 우리 성산구는 이게 아마 인공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도시가 돼서 도로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차 테스트하기로도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가 자율주행차 시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자율주행차 시범 도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행히 우리 재료연구소도 연구원으로 객상이 됐습니다만 우리 국채연구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에서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플라잉카라고 플라잉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잉카가 아마 드론과 자동차를 개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상용화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략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과 신성장 동략을 만들면 우리 자원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게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그렇게 앞으로 창원에 나아가려면 IT 관련 인재를 저희가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 유입 체계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인재 유인체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인재가 유출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저희 우리 지역에도 유능한 학교들이 많고요. 또 유능한 인재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가는 이런 부분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주 여건을 좀 더 널리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신성장 기업들이 유치되고 R&D 센터가 나오고 또 테스트 배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선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인재들이 빠지나지 않을 거고요. 또한 새로운 그런 아주 고급 인력들이 그런 또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상조함으로써 많은 고급스러운 인재들이 아마 유입될 거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화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 위주로 지금 쭉 해왔는데 당선인 공약 살펴보면 일상생물과 꽤 밀접한 공약들도 많습니다. 그 반려동물 테마 공원인가요? 그것도 저는 좀 재미있게 봤는데 그 외 몇 가지들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반려동물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하고 아마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국가에서 아마 여러 지원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참 그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공약으로 우리 팔룡터널 또 우리 마창대교 통행요 이런 부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늘상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고 하는 그런 우리 순수한 우리 근로자분들 또 소수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좀 이렇게 인하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터널 통행요 마창대교 이런 어떤 유효도로를 좀 더 이렇게 금액을 인하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도 도심 내에 공항터미널을 좀 만들어서 화물도 처리하고 그래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도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사파동에 또 만들어서 그리고 또 마술 공연 뭐 이런 걸 또 통해서 또 우리 정신세계도 또 이렇게 다다듬기도 하고 또 레저도 하고 청소년들을 또 이렇게 리프레쉬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들도 좀 필요하고 뭐 이런 생활 밀접형 어떤 공약들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트램 공약도 말씀하셨었는데 요구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떠세요? 트램은 그전에 이제 창원시장님이 뭐 트램에 대한 효용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갑을박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마 이제 앞으로 창원 도시에 어떤 마창진이 이제 통합이 돼서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화학적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하기면 좋을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선순환 교통망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트램이든 여러 가지 노면이든 어떤 부분이든 좀 그것이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제가 장기적인 숙제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블록체인 사업에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언급해 주실까요? 네. 뭐 그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 부분이 많이 이렇게 되고 또 빅데이터 부분도 많이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대세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또한 또 4차 산업혁명과 무언하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총망라된 부분들이 우리 창원구가 산단에 도입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약 말씀하시면서 당선인의 미소를 저는 봤거든요. 얼마나 그 희망이 가득 찬 미래를 구상하고 계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 민원 챙기기에도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지난달 24일이었나요? 감전사고가 발생한 산책로 다녀오셨는데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당선되고 아마 민원인이 직접 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 전에 그런 감전사 감전을 느꼈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동행했던 아들이 상처를 받아서 구청이나 동행 갔더니 홀드를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것이 내용이 뭔지 하고 어린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아마 감정철이 남양동에 있는 아마 남양철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보행자들을 위한 남양천 가당자리 부분에 데크로드를 설치한 게 있는데 그 데크로드 부분에 이제 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철로 돼 있는데 거기에 아마 감전이 일어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테스트해보니까 저도 실제로 전기가 통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하고 한국 한전에다가 조치를 취해서 한전 관계자하고 이제 이렇게 원인을 규명해봤는데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연구원에는 아마 전기연구소에 있다는 생각을 들고 전기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또다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구청의 관계자하고 한전하고 또 전기연구원하고 해서 결론은 전기연구원에서 이게 정전기다 이렇게 정전기 어디서 나느냐 데크로드에 있는 합성수지 합성데크에서 합성 목재가 천연목재가 아닌 합성목재에서 이게 정전기가 유발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 접지선을 할 수 있는 접지할 수 있는 알루미늄 바를 통해가지고 그 이제 데크 사이에다가 그걸 설치해서 방지하는 걸로 해서 하고 연구적인 것은 앞으로 차제의 원목으로 그러니까 자연 목재를 통해서 이 데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고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그분에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해서 아마 지금은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앞으로 그거는 전 아마 우리 창원시에 확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게 반영이 되니까 지역민들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구민들께서는 국회에 가기 시작하면 잘 안 오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초선 2012년도 16년도 갈 때도 지구를 세 바퀴 돌 정도로 창원하고 또 여의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홍길동이시니까요.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내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들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뭐 국가의 어떤 큰 법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가 성산구를 대신하니까요. 성산구민들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제가 돌봐야 할 임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르시든 지역에 수건사와 민원이 있다면 밤새서라도 달려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곧 21대 국회가 열립니다. 경남도 국회의원 많은 분들께서 국토위 또 산자위를 상임위로 가장 선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선자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숙제를 보면 산자위에 가서 좀 이렇게 활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 16분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조율해가지고 제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인의 1호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누누이 선거 과정에도 말씀을 드리고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탈원전을 위해서 우리 두산중호가 우리 또 창원시민들이 받는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보는 이런 부분을 좀 막아야 될지 싶어서 피해보전특별법을 탈원전을 위한 피해보전특별법을 좀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위기시 이런 재난이 났을 때는 마스크를 그때 제때 못 사서 우왕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국가재난기본법을 만들어서 정말로 특별히 그런 갑자기 이렇게 온 국민이 상처화될 때는 국가가 마스크든 물적 자원이든 인적이든 모든 걸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 내부에서는 재선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에게는 열정을 또 재선 의원에게는 아무래도 관록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재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또 21대 국회에 임할 예정이신지? 뭐 초선이나 재선이나 삼선이나 임하는 자세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재선에 대한 기대가 큰 건 사실입니다만 초선 못지않게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정파를 초월하고 정당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 국민과 지역민을 위한 그런 열정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든 300분의 국회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보고 또 국민들을 우선해서 하는 정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리당략을 한다든지 개파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도 용서하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새로운 21세기 어떤 국회의원상은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그런 열정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선인을 많은 분들이 또 지지를 하셨지만 그 반대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뢰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께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를 지지하신 분도 우리 성산국민이고 또 저를 지지하지 않은 우리 성산국민도 구민입니다. 그분들의 바람도 다 후보들 통해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꼭 그분들의 아픔도 같이 우리 성산국민 26만의 우리 국민들은 또 그 국민들을 위해서가 이래라는 그런 맹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도 함께 해서 꼭 우리 전체 26만의 우리 성산국민들이 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4년 어떻게 하실 건지 각오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성산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원시민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참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국회의원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걱정도 해주셨고 많은 또 저런 사랑도 주셨습니다. 기대에 의원하지 않고 정말 오로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면받아를 보고 제가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정말 잘하는 국회의원 종료맞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열바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선 의원이지만 초선의 열정으로 앞으로 4년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21대 총선 창원 성산구 강기윤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창원 성산구의 마당쇠 홍길동을 자처하며 당선이 되셨습니다. 성산구민의 일꾼인 만큼 아래에서부터 듣고 소통하는 21대 국회의원 강기윤 당선인의 모습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G 헬로 비장